8,400원의 평당가 15% 비트주세요 라고 얘기해주고 계신데 역시 비트코인으로 가는군요 맞습니다 오늘 급등세가 좀 연출이 됐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윗고리가 좀 많이 달렸죠 하지만 오늘 갭상승으로 출발을 해서 시원하게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에 9,000원대의 현재가 움직이고 있는데 8,400원 조금 더 들고 가도 되는 종목인지 아니면 이쯤이면 만족하고 나올지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두 번째 종목은 우리기술투자입니다 어떻게 보실까요? 지금 우리기술투자는 트럼프 관련해서 오늘 이렇게 강한 모습이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지금 트럼프 관련주들이 막 돌고 있죠 최근 들어서 잘 움직였던 쪽은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들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강하게 움직였었고 그동안 이 비트코인 관련주들은 또 조금 좀 이렇게 옆으로 횡보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랬다가 지금 상당히 오늘 대부분의 비트코인 관련주들이 강하고 우리기술투자 같은 경우는 가장 강한 그런 모습입니다 일단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최근 들어서 이 테마 쪽으로 이렇게 좀 엮여서 그렇게 아주 길게 시세를 뽑는 경우는 잘 없었습니다 자 이거 보시게 되면 저 SY스텔텍인데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서 갔다가 지금 음선을 그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비트코인 관련주들 이런 쪽들 같은 경우도 일단은 좀 윗고리도 달렸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좀 수익이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부 다는 아니고요 이럴 때는 지금 보시면 기술적으로는 정고점 근처 여기가 정고점이잖아요 자 정고점 근처에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다면 이쯤에서는 한 절반 정도는 일단 차익 실현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이제 일주일 정도 남았네요 미국 대선이 그 전에도 또 좀 들썩들썩 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있으니까 만약에 이게 조정을 받게 되면 좀 조정을 받게 되면 그 대선 전후에 갖고 한 번 정도는 또 더 튄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현재 상태에서는 전부는 아니고요 절반 정도만 일단 차익 실현을 하시고 뭐 그냥 이 상태에서 치고 간다라면 그 보유하고 있는 거 거기서 남은 물량으로 수익률 극대화를 하시면 될 거고요 또 여기서 좀 밀리는 모습이 나오면 오늘 매도한 거 그걸로 다시 잡을 수도 있는 그런 매매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 기술 투자 같은 경우는 실적은 굉장히 좋은 기업이에요 1, 2분기 합쳐갖고도 지금 900억 이상 영업이익 기준 흑자가 발생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주가 자체가 7천억대 뭐 이 정도라면 그렇게 비싼 주가 수준은 아닙니다 하지만 붙임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일단 절반 정도는 이 정고점 근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고점 근처까지 다 왔기 때문에 일단 절반 정도는 차익 실현하시고 뭐 이게 그냥 치고 올라가면 남은 걸로 수익률 극대화하세요 그렇게 하시면 될 거고 조정받는다라면 그걸로 다시 매수할 수도 있으니까 일단 지금은 절반 정도는 현재가 정도에 대해 차익 실현하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는 말씀드린 전략대로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절반 차익 실현 나머지는 보유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상세한 상담을 내어주셨습니다 우리 기술 투자 같은 경우에는 현재 구간에 9천 원대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절반 정도는 차익 실현을 해보자 그리고 조금 더 남은 물량에 대해서는 조금 더 끌고 가보자 라는 내용 짚어주셨습니까 수익을 극대화해보시길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